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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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. 그렇게 그 몸 가지고도. 어떻게 하셨을지 상상이 좀 안 되기는 해요. 사짓는 게 지금 뭐 뭐 있어요? 참깨, 수조, 조, 깨지고, 들깨. 솔직히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위험해. 이 정도 더 한 것도 올라갔는데.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지. 한 번에다 못하니까. 오늘 잡아드릴게요. 아니야 아니야. 서울시는 다 던지면 가져왔지. 인천에서 누가 가져오지. 안 무거세요? 무거지 무거 안 무거. 누가 비행기 고문을 주면 내가 시끄러 먹어. 비행기도 들 수 있으세요? 아이고. 주면 내가 시끄러. 신주가 좋은 딸만이 없어. 내가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. 그냥 동해선 얻어먹고 말이고 죽지. 일곱 달 만에 낳았어 인터뷰에서 4개월인가 5월이 있었어 아니 요만해졌는데 요만해졌어 요만해졌어 쇼서,,,,,,,,,,,,,,,,,,,,,,? 통과 잤지. 닭만큼 풍어야지 어떻게 해요. 그렇게 키워네며 그게. 나 단추라를 주는 거. 아직 많이 졌는데 호박 많아서. 난 힘든 건 없어. 없다고 생각하거든. 뭐든지 해 주고 싶지. 뭐 하늘에서 별을 따르면 별을 따라 줘야 되고 달을 따다 달라면 달을 따라 줘야 되고. 뭐든지 따를 싶지. and go and go and go. 이게 진짜 너무 약 안 신나요. .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미칠 있다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잉 사랑해